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이프린세스의 송송한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이프린세스의 김태희입니다. 여러분 드디어 12월 17일 마이프린세스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결정됐습니다. 국립요요기 경기장에서 이외의 공연이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ぜひ楽しみにしていてください. お待ちしています. 예 맞습니다. 마이프린세스 OST와 우리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는 저희 비스트롤애들을 배울 예정입니다. 많이 많이 봐주세요. 기건군 덕에 저희 여성정본이 멋진 공연을 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.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. 지금까지 쏘 베일세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